벌쓰라면 너무 심각한건데? 너 너무 빨리 난거야 시발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똥꼬리 털이 나? 나? 나 아직 털 안났어 그럼 저 똥꼬리 만질 기회가 없잖아 어 만져볼까? 저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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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볼까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정우야 너 내 메인챗봐봐 내가 반디 펜하트 그렸어 반디 엄마 반디 아빠 반디 저 반디 아빠 저거 어? 추리아 저거? 아니 렌타이 차나 이씨 렌기먹길 오 깼어 어 깼는데 쟤가 꾸추라했어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